안녕하십니까 양곤입니다 에드먼튼 갑니다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 알버타 대학병원에서 시티 찍으러 가거든요 3개월 기다렸습니다 3개월 아 드디어 갑니다 드디어 드디어 가는데 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3개월 기다리는 동안 그 의사가 오일을 넣으라고 해서 사가지고 넣었는데 귀에 있던게 떨어져 나왔어요 막 구슬처럼 그래가지고 이것도 같이 가서 보여주고 기름 먹어가지고 안에 달라붙었죠 여기 이쪽 부분에 이보시면 그래서 이게 뭔지도 지금 가서 보여주고 의사한테 내일 그리고 내일 청력검사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청력검사도 오후 2시 40분에 이건 또 암센터로 또 따로 이동해 가지고 하루종일 내일 그냥 에드먼턴 있어야 돼가지고 오늘 가서 지인집에 잘건데 자 그럼 일단 에드먼턴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뭐 먹고 있어 엄마 도시아 사준 거 먹고 있어 jdb well 날을 말고 일단 가ßen 판 vorstellen 갈아입 피 아 으 으 cx 90 시승하러 왔습니다 시승하러 뭐니 으 어 브레이크 장난 아니다 잘 들어요 오 야 살짝 멈췄는데 그 쿵쿵 나가는데 우리 어디가 가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근데 나는 어떻게 하면 저 디자인을 만들 수 있지 차가 작아 보이는게 안 작아요 아 그러니까 외형으로 봤을때 되게 작잖아 아 근데 또 타면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지 이 생각들더라니까 타면 cx 90 느끼겠나 차 되게 작아보여 작아보이는구나 그게 커보이진 않네 어 커보인다니까 되게 짝 닮아가고 이러보인다니까 타면 되게 복잡하고 어차피 저게 트래버스 기반으로 나온건데 어 같은급이잖아 트래버스하고 요번에 근데 아카디아 잘 나왔더라고 봐봐 되게 작았잖아 어 나 아카디아 괜찮게 봤어 그 v6 연지가 아 요번에는 2.4 2.5토버 아 그래요 2.4토버로 바뀌었어 지금 다 다운사이징이야 왜 다운사이징하지 그 친환경때문에 계속 규제 들어가잖아 하아 하아 지겹들어갔다니 괜찮아 뭐하냐 아 pts때문에 갑자기 아 배트북이 안하나 바이럴? 어 바이럴하고 바이카해야 돼 아 근데 걔네들 왜 그렇게 계산이 졸라 명확하드만 아 그 돈관련은 되게 잘하더라고 오우워 한 놈 떠오른데 디스커트로만 정확하게 파악하드만 아 진짜? 어 눈풀려있는데도 돈에 대해서 막 그냥 헷가닥하대 그냥 민감하지 걔네들이 돈 많지도 않을거 아니야 민감하지 그냥 헷가닥해 헷가닥해 그때 콧물질질 흘리는 놈 그렇게 잡아라 라고 정확하게 계속 걔 안보여죠 요즘? 안보여 걔 그냥 비슷한 이미지 가지고 있는 애가 왔어 근데 걔도 그런거 같더라 바이럴는 요즘에도 와야? 어 미쳐 아예 그냥 신경을 안써요 아예 그냥 아예 그냥 상종을 안해 그게 맞아 나 점은 어차피 나가니까 존나 지랄하고 왔거든 싸우더라고 반항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이거 잘못 건드렸다고 갈등으로 찾아오겠다 싶더라고 주차를 어떻게 해야되나 네 됐다 어차피 여기 파킹락 돈 내는거잖아 어차피 되어야돼 길가에 해놓지 아 차가 자르니까 어 이게 편하네 주차해도 되는데지 네 편하네 30분 30분 1시간 할래? 1시간이면 딱 괜찮고 아 겁나 싸네 75센트 그게 다 라고? 아 퍼블릭이라서 그런가 싸네 영수증 그래야지 얘네들한테 나중에 볼금물로 도시 반박을 할 수 있죠 올려놓고 가지 뭐 잠깐만 이거 하면 잘하겠다 에드먼트는 이사오면 시키려고 어 미슐랭 가이드 여기는 2017년 미슐랭 가이드라다 사이 사이에 탱탱 네 다시마 시켰어 아 다 볼 수 있어 너 완전 명킬러가 명킬러 계란 맛있어? 응 취향 Mao ghz 고고 냉 Atlantic 그거에 direct 저 열한 번 보고 보러 온 거 아니야 시험 아 저거? 어 저기한 셀피보고 다 보잖아 아 맞다 저기 서면서 Rockefeller 너어 보다 드 overlap 저거보다는 훨씬 작은 베이딩에서 거기 가서 싸드만 싸게도 주차도 바로 앞에 있고 주차핀 내꺼만 해도 얼마짓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 여기로 왔어 돈 빼꼴로 했을꺼야 열한 번에 그 다음에 얘들한테 헌납한게 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게 어디냐 그래 지나고 나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 와 진짜 그때 진짜 듣는 줄 알았다 와 일하면서 공부하려니까 진짜 죽겠더라 좀만 더 늦었어 봐 영주권 신청은 못해요 그렇고 그렇고 왜 그랬잖아 내가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싫었어요 진짜 딱 공부가 제일 싫어 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제일 똑똑하다구? 네가 제일 똑똑하다고? 와 진짜? 국샘 이런 개념이 없어 아직 그거... 여자다거나 똑똑하고 남자도 있죠 이제 그걸 좀 하던데 이제 곱하기 들어가던데 우왕이 다 나가던데 진짜 deflect다 우왕이 다가가 나는 노iz랑 너 그 welding 어디서 그런거지? 수영하셨을 때 아베트 러시아 존 passa 이쁘면서 군티 ife 육수 진짜 군티 봐봐 지금 겁나 바쁘거든 저쪽이 나오는 거 아니야? 여기 나오려고 밥 주때마다 빼는 거야? 귀뚜라미 안 날아다녀 이거 날아가면 돼 안 돼겠지 길이가 없는 거 같아 한국 카스 6병에 6병에 21.99 여기서 뒷밭이 떠붙잖아 병당 10센트 60센트에 뒷밭이 떠붙고 없는 거 같아 길이는 없네 오키나와 맥주도 있네 일본 살 때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거 한 번 먹어볼까 확실히 도시니까 이런 게 구하기 쉽네요 클라우드 맥주도 있고 진짜 오랜만에 본다 한국 살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테라는 저는 스루해생에서 나오는 거 밖에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한번 먹어봐야 돼 목마네요 봤어요 저녁은 킹크레임입니다 킹크레임 킹크레임이야? 아니야? 무슨.. 뭐야 이거 그냥 크레임이네 킹크레임은 더 크잖아 응 더 크지 근데 크네 이 정도면 일본 살 때도 크랩을 많이 못 먹어서 비싸가지고 이거 한 번 쪄고 찐 거 같은데 어 찐 거 같은데 데피기만 하면 돼 어 먹어 먹어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살이야 아 밥 없지 쌀밥 있나 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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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놓은 거 있나 이거 게장으로 게장으로 밥 비벼먹게 볶아먹게 볶아먹게 볶아먹고 어 그렇다 딱 정확하게 앵글 가려버려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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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괜찮아 아빠 집에 있어 먹어 쟤 먹는 거는 잘 줘요 아 확실히 바다샘을 해야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해 짜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처럼 그렇게 먹는 게 얘네들은 안 먹잖아 자주 찾아 먹는 것도 아니고 개? 개나 해산물 자체가 그렇지 한국이 해산물도 잘 먹잖아 한국이 전세계 1인데 해산물 소비가 아 진짜요? 일본 앞질렀대 이미 한 3년이 바다니까 일본은 뭐 4년이 바다니까 아 그 지급하네 더 짭잖아 근데 이미 그 소비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이 앞질렀다고 게임이 안된대 해산물 좋아하지 게임이 안된대 한번 더 짓고 시키는 거니까 12월 그래서 구입하는 게 41k 매일 이땐 월요일 일요일 월요일 일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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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돈을 다가오고 안 되는 거고 그리고 41K원에만 돈을 다가오고 근데 사람들이 돈을 다가오고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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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오고 그냥 다가오고 들어줄까? 아니면 체로 넣고 먹을게? 형 뭐예요? 체로 넣고 먹을게 타먹어 그거 깔고 먹으면 되지? 응 22분 동안 어? 22분 동안 멸틴 토로롤 사는데 씹찍아야지 토로롤 토로롤 맛있는데? 응 의심에 여지가 없어? 어? 의심에 여지가 없어? 응 그 정도라고? 응 그냥 지금 5년째잖아 응 맞아요 핏속까지 그냥 캐나다 사람 같아 비는 씨앗 하하하 한국사람인데 뭐야 지금 어디서 태어났어? 한국 너 한국사람이 캐나니야? 한국 너 한국 캐나니디오라매? 나 한국인데? 나 한국인데?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맛있어? 응 안 먹는다며? 시부야에서 그 요거 많이 먹은 거야 시부야? 아니 근데 아사히가 점유율이 60% 넘어 이건 내수에서 그 다음에 사포로고 제일 제일 낮은 게 아사히가 점유율이 60% 넘어 에비스 살짝살짜이자 어?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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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느낌? 막 스네이크 그거 스네이크 스케일 느낌이야 맞아 맞나 니 스네이크? 어허 언제? 워크드 이제 으 가자